곡이 나왔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? 맞아요. 투정 부리고 싶은데 라는 곡을 원래 있던 곡인데 제가 리메이크해서 오늘 발매가 됐어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멜론에 지금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곡은 투정 부리고 싶은데 를 제가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나온 날에 들려드리는 적은 정말로 처음이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